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 TOP 10 어떤 나라 어떤 도시가 순위권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장 세계 48개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 등 6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며 2022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순위를 2023년 1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10위 중국 상하이 9위 호주 멜버른 8위 독일 베를린 7위 한국 서울 6위 네덜란드 암스테르다 5위 싱가포르 4위 프랑스 파리 3위 일본 도쿄 2위 미국 뉴욕 1위 영국 런던 우리 대한민국이 10위 안에 든 거는 너무 기쁘지만 일본보다는 약간 더 저조한 게 약간 서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이 다음 주사 때는 도쿄보다 좀 올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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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